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두레박 있고 얼마냐구요 두레박 두레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두레박은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물통 좋죠 다용도로 쓰고 이거 접으면 이래요 좋죠 금액 싸요 금액 한번 보세요 가격이 막 물가 엄청 같이 오른데 지금 이게 이 가격이면 너무 싸다 작년에도 나왔으니 불투나게 팔렸거든요 두레박이라고 합시다 바퀴스 있고 굉장히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좋아요